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꿈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이나 상황, 혹은 처음 보는 사람이나 물건을 접하는 모르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겪는 미지의 상황, 불안감, 새로운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꿈은 심리적으로 꿈꾸는 이가 무의식 중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나 흥미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꿈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주된 이유는 현실에서 꿈꾸는 이가 새로운 경험에 직면하거나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내면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꿈이 나타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모르는 상황이나 인물을 꿈에서 만난다는 것은 꿈꾸는 이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새로 시작했거나 학교에 입학하는 등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할 때 꿈속에서 낯선 장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꿈은 꿈꾸는 이의 내면에 잠재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에서 잘 알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스스로 해소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나 두려움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는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에 대해 탐구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아를 탐구하고 싶거나 현실에서 새로운 발전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모르는 상황이나 사람, 혹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장면이 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꿈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나 인물이 등장하지만, 실제로 이는 꿈꾸는 이의 무의식 속에 억눌린 감정이나 기억을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꿈속의 낯선 인물이나 상황은 꿈꾸는 이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감정을 상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낯선 장소에 있는 것은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거나,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국면이 필요하다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반영합니다. 만약 꿈속의 장소가 두렵고 불안한 느낌을 준다면, 이는 현실에서 꿈꾸는 이가 변화에 대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새로운 경험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함께 행동하는 꿈은 꿈꾸는 이가 새로운 인간관계나 새로운 자아의 일면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때로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자신의 특정한 성격이나 감정을 인정하고 싶어하거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물건이나 물체가 나타나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모호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이 물건이 꿈꾸는 이에게 신기하거나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면, 이는 꿈꾸는 이가 해결책을 찾거나 새로운 관점을 탐구하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를 상징합니다. 꿈에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듣는 경우, 이는 꿈꾸는 이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감정이나 정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때로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하며, 심리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길을 걷는 꿈은 꿈꾸는 이가 새로운 목표나 인생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거나 험난하다면, 꿈꾸는 이는 현재의 삶에서 불안감이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미래를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 1. 낯선 도시에 있는 꿈을 꾼 사례 한 여성이 꿈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도시에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혼란스러워하며 주변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 현실에서 그녀는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상황이었고,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낯선 도시에 있는 꿈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그녀의 불안과 두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하는 꿈을 꾼 사례 한 남성은 꿈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 대화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내면에서 새로운 관점이나 조언을 원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릴 준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처음 보는 물건을 발견하는 꿈을 꾼 사례 어느 여성은 꿈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기이한 모양의 물건을 발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물건은 빛을 바라고 있었으며, 그녀는 꿈속에서 그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여성은 현실에서 삶의 목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진로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새로운 영감을 찾거나,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보고자 하는 내면의 열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례 4 외국어를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꿈을 꾼 사례 한 남성은 꿈에서 낯선 외국어로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알아듣지 못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최근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현실에서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외부 정보를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례 5 모르는 길을 걷는 꿈을 꾼 사례 한 청년은 꿈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을 따라가며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했으나, 끝내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라 길을 헤매는 꿈을 꾸었습니다. 현실에서 그는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청년이 아직 인생의 방향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하며, 그가 자신의 목표를 더욱 명확하게 설정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거울에 모르는 사람이 보이는 꿈 배우자나 연인에게 언잔코 안 좋은 일이 생겨 고생하게 된다 길 바닥에 모르는 사람이 죽어 있는 걸 보는 꿈 행운이 찾아올 길몽 남 모르는 사람에게 안개꽃을 주는 꿈 재물과 돈이 나가고 남을 위하여 봉사함으로 큰 선업을 쌓게 된다 난모르는 사람과 함께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는 꿈 남과 함께 싸움을 하거나 시끄러움이 생긴다 심적 고통, 시달림을 당한다 난모르는 사람에게 매화를 받는 꿈 남녀가 사랑의 증표나 고운 선물을 주고받으며 분홍빛 꿈을 꾼다 난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예쁜 산호반지를 받는 꿈 집안에 경사가 있다 행운이 온다 약혼이나 결혼을 약속하게 된다 난모르는 사람이 집안으로 뛰어들어오는 꿈 뜻밖의 손님이 회방하거나 급한 소식을 듣는다 불청객, 우환이 들끓는다 난모르는 여자가 다가와 가슴을 만지는 꿈 치한과 괴한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몸을 망치고 망신살이 뻗치게 된다 난모르는 여자와 만나는 꿈 뜻밖의 우연한 일로 사고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반흉반기라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꿈 자신의 불안 초조 억압하고 있는 본능 충동 걱정거리가 누군가로 표현되어 자기를 쫓아온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공격으로 인해 몹시 두려움을 느끼는 꿈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공격으로 인해 몹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신이 잘못한 일도 아닌데 누명을 써몰매를 맡게 되거나 여러 사람들로부터 공박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에 간 꿈 뜻하지 않은 행운이 올 꿈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꿈 행운이 찾아오고 기쁜 일이 생길 길조의 꿈 모르는 개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꿈 좋지 않은 소식이 오거나 자신에게 해가 될 사람이 나타난다는 암시 그 개가 하얀 개이면 행운이 잇따라 오거나 친구나 동료의 도움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꿈 모르는 거리에 있는 꿈 지금 현상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 이면에는 지금 생활에 대한 불만이나 지루함이 있을지도 모른다 모르는 곳서 아는 사람과 우연히 만나는 꿈 실제로 그 인물과의 관계성이 깊어지는 것을 암시한다 모르는 곳에 가족과 함께 있는 꿈 가정운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 간의 관계성이 양호해지거나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도 향운은 해결로 향하거나 할 것이다 모르는 곳에 연예인과 있는 꿈 지금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싶고 도망쳐버리고 싶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르는 곳에 죽은 사람과 있는 꿈 사물이 하나의 단락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꾸준히 노력을 해왔다면 성과라는 형태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모르는 곳에 혼자 있는 꿈 자신의 미래에 불안감을 품고 있거나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해져 있지 않아 망설이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모르는 곳에서 깨어나는 꿈 평소 침실이 아닌 모르는 곳에서 깨어나는 꿈이 인상적인 경우 인생에서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의미이다 주위 환경이나 대인관계 등이 확 바뀌는 시기일지도 모른다 모르는 곳에서 돌아갈 수 없는 꿈 자기 어필을 잘하지 못해 주위 사람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모르는 장소에서 돌아갈 수 없는 꿈을 꾸고 불안한 기분이 든 경우 어떠한 이유로 지금 완전히 부정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암시한다 모르는 곳에서 미아가 되는 꿈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지 않아 미래에 대한 망설이는 것이 있음을 나타낸다 우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최종 목표 지점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모르는 곳에서 불안해지는 꿈 모르는 장소에서 침착하지 못하거나 불안해지는 꿈은 운기가 저하되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신의 장례를 비관하거나 밝은 희망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모르는 곳에서 불이 나는 꿈 운기 저하를 나타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 원인인 트러블에 휘말릴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말썽을 일으킬 것 같은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모르는 곳에서 설레는 꿈 모르는 장소인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로 설레는 꿈이 인상적이었다면 운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모르는 곳에서 일하는 꿈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대인관계 등이 크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변화는 이동이 있거나 이직이나 독립을 경험하거나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모르는 곳에서 전철을 타는 꿈 자신이 소속된 직장이나 조직, 동료, 가족 등과 함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변화에 직면한다는 의미가 된다 전철이 낡고 더러웠다면 앞으로 맞이할 변화에 대해 고생과 어려움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는 꿈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상황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하도록 하자 모르는 곳을 걷는 꿈 마음 안에서 의욕이나 기력 같은 것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미지의 분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에 자신의 실력과 재능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모르는 곳을 청소하는 꿈 자신이 안고 있는 콤플렉스나 싫은 부분을 어떻게든 하고 싶거나 극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 사고로 콤플렉스 등 극복의 임함으로써 운기가 열릴 것이다 모르는 꽃밭에 있는 꿈 컨디션이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의미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모르는 남자가 자신의 옷을 벗기는 꿈 남의 앞에서 수모를 당할 꿈 자신의 능력을 자만하지 말라는 암시 모르는 남자의 얼굴이 보이는 꿈 불상사가 일어나고 싸움이나 말다툼이 발생한다 모르는 사람과 싸우는 꿈 꿈에서 싸우는 것은 일거리가 많아서 갈등이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병마와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싸움에서 자신이 유리했던 것이 중요합니다 이기는 것이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완벽하게 이기고 상대방을 넉다운 시켜야 엄청난 길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병마 또는 일거리를 완벽하게 이겨낸다는 것으로 해몽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모르는 사람에게 안개꽃 한 다발을 선물로 안겨주는 꿈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의 돈이나 재물을 들고 나가게 된 모르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자꾸 산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꿈 예기치 못한 큰 위험이나 중병 등 굳은 일에 부딪혀서 우한과 손재를 겪게 된다 자신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일 경우는 더욱 불길하고 흉엄하다 모르는 사람이 돈이 가득 찬 가방을 가져가라고 한 꿈 주택을 구입하거나 사업을 계획한다 모르는 사람이 전기주를 거두어 간 꿈 사업이 중단되거나 남에게 청탁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이 죽는 꿈 꿈에서 보는 모르는 사람은 자신들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 죽는 꿈과 동일하게 해몽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죽는 꿈은 길몽입니다 지금까지의 구질구질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 누가 자신에게 관련된 일을 알려고 하거나 실제로 방문객이 있게 된다 모르는 여자가 머리를 풀고 다가와 우는 꿈 고약한 질병에 걸릴 수 있으니 몸조심을 해야 한다 모르는 여자가 미친듯이 웃는 꿈 어떤 흉계나 구설수에 휘말리게 됨 모르는 여자를 밀쳤는데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꿈 친구나 동료와 술을 마실 일이 생김 모르는 장소가 그리운 꿈 가본 적이 없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모르는 장소일 텐데 그래도 그립다고 느끼는 꿈이 인상적이었다면 지금 당신의 감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곤란하거나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러한 국면을 타게 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번뜩일지도 모른다 모르는 장소가 자꾸 나오는 꿈 지금 현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자꾸 꿈에 나오는 모르는 곳이 화창한 시골이나 온화한 지방이라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재충전하고 싶은 마음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모르는 장소로 이사가는 꿈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대인관계 등을 리셋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낸다 모르는 곳으로 이사함으로써 설레고 즐거운 기분이 들었다면 지금 긍정적 사고이며 새로운 환경이나 대인관계에 불안감보다 호기심이 앞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르는 장소에 모르는 사람과 있는 꿈 그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그 자리에는 자신이 있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르는 장소에 이성과 있는 꿈 연애운 상승을 암시한다 멋진 이성과 만남을 통해 새로운 연애가 시작될지도 모른다 모르는 장소에 좋아하는 사람과 있는 꿈 상대방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르는 장소에 친구와 있는 꿈 인간관계 운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모르는 장소에서 함께 있던 그 상대와 그 어느 때보다 유대가 깊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꿈이다 모르는 장소에서 방황하는 꿈 사전 준비가 부족해 무심코 모르는 곳을 헤매거나 모르는 골목 등으로 빠져드는 꿈은 잠들어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은 자신의 능력을 생각보다 더 높여주고 있을 것이다 모르는 장소에서 습격당하는 꿈 미래에 대해 밝은 전망을 갖지 못하고 사물의 사고방식 등도 부정적인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모르는 집에 불이 난 꿈 사업이 왕성해 탄탄한 기반을 잡게 됨 사무실에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는 꿈 현재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바뀌거나 이직과 전직으로 자리를 떠난다 어딘지 모르는 곳을 다니며 여행한 꿈 다른 사람들은 활동하는데 혼자서만 정지해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암시 은장도를 모르는 사람이 처녀에게 준 꿈은 미혼녀는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몽정하는 꿈 자기도 모르는 사이 몽정하는 꿈을 꾸게 되면 성적인 욕망이 강렬하여 반사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빨이 빠지는 꿈 평소 존경하던 사람이 죽게 되거나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된다 자신이 모르는 집에 불이 난 꿈 사업이 발전하고 기반을 잡게 됨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한 꿈 장례식에 관한 꿈은 결혼의 성공, 장사나 비즈니스에서의 성공, 재출발, 재생, 마음의 찌꺼기를 청산함 등의 의미로 풀이된다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한 꿈은 예기치 않은 이득을 얻거나 먼 친척으로부터의 유산 상속을 받을 암시로 길몽이다 전주에 달린 과일을 모르는 사람이 따다 버린 꿈 계약이 깨지고 사람이 행방불명된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목욕하는 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목욕하는 꿈을 꾸게 되면 앓고 있던 병이 낫거나 생활이 좋아지는 등 운세가 점점 풀리게 된다 차를 몰고 가는데 옆 좌석에 앉아있는 남 모르는 여자가 희죽희죽 웃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잡치고 구설수로 남의 입에 오르내린다 교통사고 망신을 당한다 카페나 커피숍에서 모르는 이성과 같이 있는 꿈 현재 자신이 무척 외롭다고 느끼거나 또 이성과 관련되어 피곤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 코에 모르는 점이 생기는 꿈 재물이 빠져나감 씀씀이가 해프거나 무리한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낫 모르는 사람과 합승을 하는 꿈 어떤 사업에 남과 같이 공동 투자를 하여 한솥밥을 먹게 된다 인연이다 인연이다